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강원랜드는 보통평가를, 대한석탄공사는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심의, 의결한 가운데 강원도 내 공공기관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수평가인 A등급,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4개 기관은 양호하다는 B등급, 강원랜드 등 4개 기관은 보통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. 반면 원주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인 최하 등급 2등급을 받아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사항을 점검받아야 합니다.